안녕하세요. 한진우입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두통, 근육통, 피로함, 오한, 발열 등과 같은 증상들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반응들은 우리 몸에 들어온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때보다는 2차 때 조금 더 수월하다고도 하는데요. 이 백신 부작용 사례들을 보면 심근염이라고 해서 심장 근육에 발생하는 염증이 있고요. 또 심 낙염, 심 막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심장을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아나필락시스도 간혹 발생이 된다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또 관계가 있고 또 심장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선택함에 있어서 또 보험회사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이 아나필락시스를 보장해 주는 보험회사와 또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대표 사망 원인 2위가 심장 질환입니다. 이 심장 질환은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요. 발병률도 높고요. 또 발병이 됐을 때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질환이 심장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과거에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심장 질환 관련 담보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급성 신근경색 진단비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요. 과거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선택을 하고 싶어도 못하셨을 거나 이후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나왔지만 또 정보가 없어서 가입을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에 가장 핵심인 협신증이 발병이 됐을 때 이 급성 신근경색 진단비에서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00% 허혈성 심장 질환을 100% 보장해 주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을 알아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협심증 이 협심증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 이전에 올 수가 있는 질환인데요.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심장이 조여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질환이 바로 이 협심증이고요. 여기서 이 혈관이 막혀서 혈류가 차단돼서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는 것이 심근경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혈성 심장 질환 관련해서 협심증과 심근경색 모두 다 보장될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진단비 선택을 잘 하셔야겠고요. 수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수술이 관상 동맥 확장술 또는 관상 동맥 성형술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스탠드 삽입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수술이 관상 동맥 확장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 동맥에 막혀 있는 곳에다가 풍선을 이용한 관을 삽입을 해서 풍선을 확장시키고요. 거기에 이 스탠드 그물망을 삽입을 해서 혈류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인데요. 평균 수술비는 약 240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수술을 했는데도 이 수술이 잘 안 되거나 관상 동맥이 완전히 막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할 수가 없을 때는 또 관상 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이 있는데요. 이 관상 동맥 우회술은요. 대체 혈관을 찾아서 그 대체 혈관에서 심장까지 연결을 해서 혈류를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인데요. 관상 동맥 우회술 같은 경우는 평균 수술비가 3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와 더불어서 이 수술비 특약은 반드시 잘 준비를 해야겠고요. 또 수술비 중에서도 이 스탠드 삽입을 할 때는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아주 응급하게 동네 응급실에 가서 스탠드 삽입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당장 큰 병원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동네 응급실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날 큰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검사를 했더니 어제 응급실에서 한 수술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약간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제 수술을 했고 오늘 수술을 했습니다. 이럴 때 수술비가 두 번 지급되는 회사 어떤 횟수나 제한 없이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해 주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급성 심근경색보다도 허혈성으로 관련된 모든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상이 안 되는 심장 질환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부정맥과 심부전입니다. 부정맥은 우리 심장 박동에 자극을 주는 전기 신호가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하는데요. 빈맥 1분에 100회 이상 심장이 빠르게 뛰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서맥 1분에 60회 이하로 천천히 뛰는 현상을 서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불규칙하게 아주 잔잔하게 이렇게 심장이 떨리는 것을 심방세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정맥과 또 심부전, 심부전은 심장 기능이 저하돼서 우리 신체에 혈액을 원활히 공급을 못하는 질환이 바로 이 심부전인데요. 이러한 부정맥과 심부전에 대해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는 보장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정맥과 심부전을 보장해 주는 또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 환자 비율인데요. 물론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많습니다. 더 많지만 기타 심장 질환 부정맥과 심부전 관련된 환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허혈성 심장 질환만 갖고 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정맥과 심부전까지도 보장해 주는 보험회사를 잘 찾아서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기타 심장 질환 부정맥과 심부전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몇 개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마다 심장 질환의 코드가 어떤 회사는 보장을 해 주고 또 어떤 회사는 보장을 안 해 주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별로 부정맥과 심부전 어떻게 보장을 해 주는지 제가 보험회사를 언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니셜로 B사, Q사, G사, C사 이 네 가지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사 같은 경우는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어요. 다 보장을 해 줘요. 하지만 이 회사의 단점은 부정맥과 심부전의 수술비가 지급이 안 돼요. 수술비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제외를 할 거고요. 지금 C사 같은 경우도 지금 빠지는 것도 있지만 또 9월 달부터는 가입금액 한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C사도 빼고 지금 이 B사와 지금 Q사 이 두 군데 회사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I20부터 I25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다 보장을 해 주고 있고요. 또 I30부터 I43 이제 심장염증과 심근병 관련돼서는 B사는 보장을 해 주는데 Q사는 보장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I46부터 I49까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정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I50이 이제 심부전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는데 B사 같은 경우는 I49 기타 부정맥은 보장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Q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보장을 해 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B사가 더 많이 보장을 해 주고 유리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단순 비교로 봤을 때는 하지만 또 이 Q사의 장점이 이 I49라는 기타 부정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49 기타 부정맥인데요. Q사, 여기가 Q사고 방금 말씀드린 B사가 여기입니다. 범위로 보면 B사가 굉장히 넓습니다. Q사가 보장 안 해 주는 심금병증이 있고요. B사 같은 경우 심장 염증 질환에 대한 코드가 Q사는 없지만 B사는 있고 또 Q사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 판막 협작증은 Q사는 없지만 또 B사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이 B사의 단점이라고 하면 기타 부정맥은 보상하지 않음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없지만 기타 부정맥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양사가 똑같아요. 모두 다 보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는 똑같지만 이 기타 심장 질환과 희멸과 질환 여기서는 코드에 따라서 회사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정보를 취득한 우리 평장 분들께서 비교를 해보시고 뭐가 더 좋은지 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이 Q사 같은 경우에 I사구 기타 부정맥 보장을 해주고 B사는 보장을 하지 않는데요. 작년에 환자 수를 보니까요. I사구 기타 부정맥 환자 수가 14만 1,800명 그리고 심근염 등 심장 염증 관련된 환자 수는 11,700명으로 압도적으로 기타 부정맥 환자 수가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 심근병증 환자도 알아보니까 약 5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심장 판막 협착증 환자 같은 경우는 약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7만 명에 11,700명까지 합한다고 해도 약 8만 명이기 때문에 이 기타 부정맥 환자 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더 많다고 해서 이 기타 부정맥 또 질환이 내가 진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또 여기에 해당되는 진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보험사별로 장단점을 잘 아시고 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허혈성 심장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맥과 심부정 관련된 수술은 전혀 보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장 질환 수술비 또는 기타 심장 질환 또는 특정 심장 질환 수술비에서는 부정맥과 심부전 그리고 관련된 수술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대 질환 관련된 수술비 담보들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심장 질환과 또 뇌혈관에 대해서 1번으로 가입을 해야 된 담보는 바로 이 심 뇌혈관 수술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어제 응급실에서 급하게 스탠트 수술을 삽입 수술을 하고 다음날 큰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더라도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 보장되는 담보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 있는 담보들이 전부 다 2대 질환 관련해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다음으로는 질병 1호종 그 다음에 123대 질병 그리고 5대 기간 질환 수술비 순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주면 좋은데요. 이렇게 다 가입을 하려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기존에 건강보험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서 이렇게 추가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 수술비가 있는데요. 이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만 보장 금액이 3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 수술비는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대 질환, 진단비, 부정맥과 또 심부전 보장해주는 회사 대표적인 회사 두 군데를 알아봤고 또 수술비 담보들은 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수술비 담보를 선택하는 거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봤고요.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요즘 뉴스에서 가끔 보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백신 사망자보다도 코로나 백신 사망자보다도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자주 언급이 되고 나오기 때문에 또 보험 상품도 있고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가 뭐냐? 아나필락시스는요. 한마디로 알레르기인데 이 알레르기가 아주 심한 중증 알레르기 아주 심각한 알레르기를 우리가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백신, 약물, 주사로 오는 확률보다도 우리가 어린아이들, 젊은 분들, 면역체계가 약한 분들이 이런 음식물 또는 벌초에 간 산에 갔는데 벌이나 개미에 쏘여서 또 반응하는 아주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을 우리가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백신 때문에 또 뉴스에서 보시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이 아주 심각하고 중증 알레르기가 아나필락시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증상들에 대해서 보면요. 아주 위급한 증상들이 있어요. 아주 위급한 증상들은 보면은 호흡곤란 가슴통증, 쇼크 심장마비 실신, 의식저하 이런 위급한 증상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사망에도 이룰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또 이 아나필락시스 위급한 증상들 외에 심각한 증상들 심각한 두드러기, 심각한 가려움증, 심각한 홍조 이렇게 위급하고 심각한 증상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나필락시스 관련해서 응급실을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위급하지 않고 그냥 심각해서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내 몸에 두드러기가 아주 심하게 나서 내 발로 일반 병원을 내원해서 진단을 받았더니 아나필락시스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위급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몇 개 보험회사에서 아나필락시스 진단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어떤 회사는 응급실을 가야지만 진단비를 보장해주는 회사가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응급실을 가지 않고 그냥 병원에 가서 아나필락시스라는 진단만 받아도 진단비를 지급해주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뻔하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개 회사는 없지만 아나필락시스를 보장해주는 다른 회사들은 응급실 내원이 필수인 반면에 Q4 같은 경우는 응급실 내원 여부 상관없이 내가 병원에 갔더니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을 때 2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담보는 한 번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연간 1회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올해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 내년 또는 내후년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보가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관련된 질병 코드 번호는 이렇게 관련해서 굳이 응급실 내원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병원에서도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2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이라고 해서 특정 감염병에는 특정 감염병 분류표에 여러 가지 특정 감염병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요즘 코로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내가 입원을 했을 때 1일 5만 원까지 5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기한은 1일부터 30일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에 있는데요. 특정 감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을 때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쌀까요? 비쌀까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질병 입원비나 상의 입원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떨어지고 보험료가 비싼 반면에 이렇게 해당 특정 감염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 이제 지급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그 심장 질환 진단과 수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비와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을 때 보험료가요. 30세 같은 경우 남성 3만 4천 원 여성 2만 4천 원 그리고 50세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3만 4천 원 남성분이 6만 1,900원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뇌혈관 진단 1과 뇌혈관 진단 2가 있죠. 과거에는 뇌혈관 진단비가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만 있었어요. 이렇게 한 줄로 된 진단비만 있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된 이유는 뇌출혈을 진단받았을 때 과거에 뇌혈관 진단비만 갖고 있다면 소멸이 됩니다. 한 번 받고 하지만 이렇게 두 군데로 돼 있을 때 뇌혈관 진단비 또는 특정 뇌혈관 진단비에서 한 번 보상을 받고요. 그 다음에 진행이 돼서 뇌출혈이나 뇌졸중 이렇게 진행이 된다 했을 때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이렇게 1과 2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심장질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질환 역시도 우리가 협심증이나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 아까 말씀드린 부정맥이나 심부전을 진단받았을 때 한 번 받게 되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심근경색까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소멸이 되지만 심근경색 관련된 또 진단비를 이렇게 2로 나눠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나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과거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주지만 여기서는 최소 두 번은 나온다.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한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뇌 수술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드물지만 심장 수술을 하시더라도 관계없이 제한 없이 수술비가 나온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심장질환 진단과 수술 그리고 또 아나필락시스 관련해서 한 번 알아봤고요. 정리를 해보면 심장질환 범위 과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있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심장질환까지 있다. 그리고 그 심장질환의 핵심은 부정맥과 심부전인데 회사에 따라서 부정맥 코드 중에 I49를 포함해 주는 회사가 있고 또 어떤 회사는 I49는 빠지지만 심근염이라든지 심근병, 기타 또 다른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있다. 그래서 질병 코드별 보험회사를 확인을 잘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수술비 역시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부정맥 심부전 관련해서 심장질환 수술비도 잘 선택을 하셔야겠고요. 아나필락시스 진단금 수령할 때 우리가 응급실 안 가도 일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조건 확인 잘 하시면 되겠고요. 방금 설명드린 심장질환과 아나필락시스 모두 유병자분들도 가입이 다 가능하십니다. 일반 표준체만 가입이 가능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약을 먹고 계신 분들도 다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